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내년 증시는 올해보다 좋다. 그럼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또는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스펙타클하게 진행되고 있죠. 3년 5개월 만에 코스닥에서 상승 사이드카 그리고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니까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열린 시장에서 하루 만에 역대급 상승이 나왔고 일주일 동안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일이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목할 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지만 해외 시장을 분석해보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현재 주가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실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 소식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공매도로 인한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에 공매도를 많이 친 쪽이 사실 홍콩계 자금이다, 싱가포르계 자금이다, 화교 자금이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요. 예저처럼 연말이 오기 전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천천히 환매하려고 했죠. 이런 자금들은요. 그런데 저 자금들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6월까지 6월까지 진행 조치되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 환매하려고 하는 쇼커버랭이 나서는 자금들이 집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코스닥 지수로 보면 2023년 올해 상반기 전세계 상승률 40%로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등 그리고 2등이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어졌죠. 두 종목의 주가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시내 영역까지 올랐으니까요. 통상 기업의 주가가 적당한지 비싼지 따져볼 때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는데 이 PER은 전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표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난 7월에 에코프로는요. 장중에 153만 원을 찍고요. PER이 700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PER 9배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거품경제가 한창이던 지난 1980년대 말 대표적인 고평가 주식은 일본항공 JAR 자리였죠. 민영화 호재로 급등을 하는데요. 일본항공의 당시 PER은 400배였으니까요. 공매도 투자는 매우 어려운 투자법인데요. 사실 주식의 기대 수익은 무한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만약에 만 원짜리 주식이 있지만 이 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갈 수도 있고 10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손실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원금만 날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공매도는 주식 매수와 정반대입니다. 공매도는 기대 수익이 100%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주가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이죠. 10만 원짜리 주식이었던 에코프로가 7개월 만에 15배 급등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계좌에 돈을 더 넣으라고 요구하는데요. 기한 내에 자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로 청산에 나섭니다. 만약 상한가가 이어져서 증권사가 청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면 공매도 투자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급을 잘 파악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번 공매도 조치로 시장에 약 10조 원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매도가 가장 많은 섹터가 단연 2차 전지 섹터였죠.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유동성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공매도 이슈가 아니면 2차 전지 섹터는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는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기적으로 업황의 어려움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2차 전지 관련 주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와 그동안 주가가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테슬라 주가 올해 300달러 대에서 210달러 대까지 4개월 만에 30%가량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220달러 대를 복구하고 있죠. 미국의 투자은행은 테슬라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로 신산업이라든지 그에 따른 선반영 이렇게 얘기를 드는데요. 언제 제대로 현실화될지는 모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또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대 주가가 선반영됐다는 건데요. 때문에 투자은행 아이비들은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내면서 매도 투자 의견에 더불어 12개월 목표가로 약 150달러를 제시하는데요. 현재 주가 한 220달러일 때 있으니까 한 20%, 2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수정을 하죠. 그 다음 공매도가 많은 쪽이 제약 바이오 업종하고 호텔 레저 업종 그리고 게임 다음에 로봇 업종이죠.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변곡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으로 손받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맞직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고용보고서가 좀 나쁘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번에 아주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이전에 비해서 반타작이 됐으니까요. 고용이 나쁘게 나왔다는 건 주식이나 채권 입장에서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이전 수치는 29만 건, 약 한 3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예측치가 18만 건 늘 걸로 예상했지만 이거보다도 더 적은 15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요. 예측치보다 더 적게 고용됐다라. 이런 얘기에 미국의 고용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실업률도 예측치가 3.8이었는데 실제로는 3.9 나오면서 역시 고용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4.5%도 깨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국채금리 5.02% 뚫고 더 가네, 마네 이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4.5%까지 떨어졌다는 게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 한 달 사이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요.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회합니다. 불과 10월 중순만 해도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3분기 미국 성장률 4.9%로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등 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만 좀 둔화되면 연준은 추가 긴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표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이 붉은색 가로 실선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의 선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그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박스권 하단을 뚫고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죠. 4.8 이게 박스권 하단인데요. 박스권 하단 이탈했으니까요.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급격하게 더 무너질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별명을 불리우는 빌 에크먼 말씀드렸습니다. 올 여름에 국채금리 상승을 예상해서 국채 공매도 진행했는데 금리 5% 부근에서 공매도 모두 청산했다고 옛 트위터인 엑스에 글을 남겼죠. 세계적인 채권 왕으로 불리우는 빌 그로스도 장기적인 고금리 5.0%는 어제의 얘기가 될 거다라고 옛 트위터인 엑스에 또 역시 글을 남겼습니다. 월가의 거물들은요. 국채금리 하락에 현재 베팅을 하고 있죠. 이 매크로 분석의 규제인 조지 소러스 그 밑에서 펀드 운영하면서 유명해진 스탠리 드래큰밀러 이분 역시 이 드래큰밀러 역시 현재의 이념을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장기금리 그리고 단기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데 곧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때문에 국채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국채가격이 낮다는 얘기고요. 국채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국채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서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파월과 옐런의 발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난 FOMC에서의 파월에 기자회견 후에 점차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5.02%대의 금리가 4.5%까지 0.5% 내려갔기 때문에 엄청 내린 거예요. 금리가 한 10여일 만에 0.5% 움직인다는 건 진짜 엄청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파월은 시장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긴축 안 해도 된다. 장기금리 상승이 긴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옐런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는데요. 현재 시장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된 채권이 시장에 풀리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재무부가 지난 8월에 계획한 채권 규모에서 약 9% 줄여서 발행한다고 발표하죠. 이 역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10월 제조업 PMI인데요. 이전 9월에 발표한 49에서 이번에 46.7로 급락을 합니다. 이 제조업 지표가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확장을 나타내고요. 50보다 아래에 있으면 위축을 보이는데 49에서 46.7로 급락하죠. 이 46.7은 12개월 연속 50을 하회하고 있고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의 그런 기록입니다. 10월 미국의 제조업 부분은 더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어서 그동안 경고했던 미국 경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탈란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오에 따르면 4분기 미국의 GDP는 2.1%로 3분기 4.9%의 절반 이하로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 수출 등 실적에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어쩌면 1.8이나 1.9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둔화 전망치의 1차 원인은 바로 고금리 때문이죠. 미국 경제의 주춧돌인 소비도 분기점에 섰는데요. 3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1조 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데 뉴욕 연우는 밝혔죠. 소비가 활발했다. 이런 의미를 비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요. 연체도 함께 늘었다는 점입니다. 3분기 신규 연체율은 2.0%로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긴축 종료 기대감입니다. 달러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1360원에 있었던 달러가 4일 만에 1300원이 무너지고요. 지금은 1310원대에서 횡부 중이죠. 1300선을 하회한 건 지난 8월 3일 이후에 3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시장의 기대감에 더해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게 약 달러의 배경으로 풀이되는데요. 고용지표가 악화되면 미국의 중앙은행, 패드가 긴축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를 반영해서 미국의 달러와 지수가 약세로 전향됐고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상대적인 위험 자산인 원화가치가 오른 것으로 풀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6월 달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 것을 100%로 예견하고 있고요. 패드에서 내년 5월 또는 4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에 5월이나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고 있죠. 이런 주장의 힌트는요. 국채금리 그래프에 있습니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 그리고 기업에 부담을 줘서 기준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관건은 장기금리가 패드의 일을 언제까지 대신할 거냐 이건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장기금리 상승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10연물 국채금리 4.5선을 오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장기금리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보는 해석도 있지만 하락 추세가 지속될지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권 속에서 미국 증시는 급등을 하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12개월 연속 상승을 합니다. 이러는 동안 다우 지수와 나스닥 S&P500 지수가 약 6%에서 7% 상승하고 빅세븐 종목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같은 이러한 개별 종목들이 10%에서 22%가량 상승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수가 줄줄 흘러내렸던 걸 단 12일 만에 3분의 2 정도를 되돌려놓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올해 미국만 경기가 좋았다면 내년은 미국만 경기가 나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등락은 사실 좀 안개와 같습니다. 대외적인 지표를 보면 투자의 판단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죠. 현재 외국인들이 이 자금들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선물에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숏키즈가 걸려서 외국인들이 사는 건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판도가 변하는 건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갭이란 갭은 다 채웠죠. 10월달 고생하는 장에서 그때그때 발생했던 하락 갭은 다 채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치로 보나 일목균형포의 구름대로 보나 2530포인트 지점까지 계속해서 그거 이상 2600포인트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의 주봉차트인데 큰 그림을 보면 이번 상승의 파동은 26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죠. 기술적인 보조지표들은 훨씬 더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바닥 따지고 바닥에서 고개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와중에 환율이 4일 만에 5일 만에 1360원에서 1300원대까지 약 60원 떨어졌으니까요.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20%이고요. 순대외부채도 67%여서 대외불교형 굉장히 심화됐고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달러 인덱스 작년에 114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100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104 정도에 머물고 있죠. 이 달러 인덱스의 추세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 증시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내 코스피 예상 순이익 추정치는요. 약 한 11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달라지고요. 코스피 순이익이 약 175조 원 정도로 올해보다 약 한 54% 증가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익 측면에서는 올해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아주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 실적이 좋은 종목이나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증시가 급락한 후에 반등이 시작될 때 유동성 유입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외인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걸 확인하실 수 있었죠. 다음 주뿐만 아니라 한두 달은 AI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업종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업종이어서 그런데요. 실적부터 설명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까지 확정치가 나왔어요. 4분기 아직 예상치지만 전반적으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합쳐서 순이익이 약 1조 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라든지 2분기에 적자 많이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순이익 전망치를 약 33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디램 가격이라든지 랜드 쪽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실적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죠.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인 두 번째는 탑다운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죠. 이 트렌드를 보면 분명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가 나오게 될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실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길게 본다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합니다. 상방으로 갈 확률 굉장히 높다. 내년 증시는 올해보다 굉장히 좋다. 그럼 주도주는 어떤 게 될 거냐. 물론 반도체 업종도 있고요. 게임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LG 관련 업종 그리고 외국에 수출 많이 하는 오뚜기라든지 오리온, 농신 같은 이런 업종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 공부 자료 같이 하실 분들 또는 한발 빠른 정보주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요.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